준비! 준비! 사내에 사는 거! 그 노래!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동물! 동물! 귀여운 거! 나연언니 닮은 거! 날 봐봐! 진영아 날 봐봐! 진영아 날 봐봐! 영화 입는 거! 너! 너! 말을 해줘 바로! 그거! 습기 차는 거! 네가 구멍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! 좀 천천히 해봐! 너가 무대에서 입는 거! 바지! 무슨 바지! 와 이거 너무 길어! 안 한다 안 한다! 두부 얼굴 빨개졌어! 왜 이렇게 못해 진영아!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진영아! 아 목 아파! 목 아파! 목 아파! 목 아파! 습기 한 분 얘기를 듣고 있어! 널 봐봐! 널 봐봐! 이게 안 해군 사람은 몰라!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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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! 먹는 거! 세 글자! 세 글자! 세 글자야! 먹는 거! 멋있어! 밥인데! 섞여! 섞인 거! 비빈 거! 비빈! 비빔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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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못했다! 땡땡땡땡땡! 땡땡땡땡! 땡땡땡땡!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현이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빔밥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비빔밥! 나는 그냥 입모양 보고 따라하는 거 따라 맞추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 안 해봤어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야 다현이가 설명해야 돼 설명 진작 얘기하면 다 맞히지 그러면 너무 맞힐 것 같은데 따라 하늘에 사는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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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다현이가 약간 아빠 말고 어? 악마 말고 아빠 말고 엄마! 악마! 아빠 어? 말고 아빠 말고 할아버지 아니 엄마 아니 악마 나쁜 사람 나쁜 거 말고 착한 사람 뭐라 그래 착한 사람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 남자친구 말고 이 바보야 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날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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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집? 아집? 동사 어 크리스마스에 동물 있잖아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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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싼타 패스 패스 어 너가 안에서 춤추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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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가 안에서 춤추는 거 어디서 춤춰 어떤 춤춰? 어 나는 어떤 춤? 나 춤춘 나 춤춰 얘기해 어디서 어머님이 누구니? 어 어디서 춤추냐고 너가 춤추잖아 춤추잖아 어디서 어디서 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떤 춤춰? 나는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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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잘하는 거야 어 네가 태어난 날 언제야 여자 내가 여자야 너 72년생이잖아 내가 여자잖아 그게 뭐야 72년도에 태어났잖아 그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진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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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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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어 좋아 마지막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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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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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야 뭐야 무슨 커피 무슨 커피? 아이스 커피? 아이스 커피? 블랙 커피? 말고 완전 옛날 사람 아메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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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언할 게 아니라 형 지금 진영아 네가 태어난 게 뭐야 진영아 72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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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나연이가 한 문제 더 맡아서 나연이 승리 우리 팀 다 먹자 우리 팀 다 먹자 우리 팀 다 먹자